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곤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엘라굴짝이 40일의 두려움이 천천만만 노래를 만듭니다. 둘째, 다윗의 왕으로서의 세번의 예선은 사자의 발톱, 콜리아스의 배틀체, 그리고 사울의 사유화된 권력이었습니다. 셋째, 다윗과 요나단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로 통합니다. 넷째, 요나단의 제안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원약을 맺습니다. 다섯째,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가를 이용해 다윗에 대한 차도살인을 시도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94일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탄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귀빗 한 뼈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계리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계리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오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요 셋째는 삼만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렘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국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이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한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굶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먹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육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대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부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부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종 베들레엠 사람 2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업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쇄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내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왁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라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울무가 되게 하고 불레새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많아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불레새 사람들의 포피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름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불레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여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왁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불레새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으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골리앗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결코 절대져서는 안되는 상대에게 진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는지 당시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불레새과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만큼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 사울의 권력 사유화의 깊숙한 곳까지 지켜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 권력의 사유화가 아닌 권력의 공공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공과 의리를 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임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그리고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